나의 직업, 우리의 미래. 이 책은 젊은 분들 개인과 집단, 양쪽에게 좀 호소하고 싶은 면이 있어요. 개개인에게는 노동시장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, 또 젊은 세대 집단 전체에게는 닥치고 있는 이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, 집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지,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책입니다. 대학생이나 고 언저리의 연령대, 관심 있는 고등학생을 포함해서, 그런데 젊은 세대만 읽어서 되는 책이 아니에요. 기성세대들도 노동시장도 많이 바뀐 것 같고 그런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바뀐 건지, 또 교육이 창의적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런 건지,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나의 직업, 우리의 미래.